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10월 2일 국회에서는 굉장히 좀 재미난 장면 한 가지가 있었죠. 오랜만에 이제 그 세상의 빛을 본 이화영 씨가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여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국회의원들과 박지원이랑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관계자들한테 웃으면서 손인사까지도 하고 참으로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제가 만약에 이화영 씨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런 헛된 꿈을 꾸고 있을까 저런 식의 망상에 빠져 있을까 싶거든요. 이화영 씨가 이제 한 64년생인가 그 정도가 됩니다. 한창 이제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될 게 많은 그런 나이대죠. 그렇죠. 그런데 64년생인 이화영 씨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거의 뭐 한 70대 초중반이 돼야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 사진도 보니까 얼굴은 또 훌쩍 말랐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한창 이제 그 부지사로서 떵떵거리고 다녔을 때는 이렇게 통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홀쭉 말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방 생활을 하게 된다면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화영 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청문회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진우 부장판사를 매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예당초 민주당 쪽에서 국회가 재판하겠다라는 거냐. 국회가 지금 이제 판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냐. 그런 식의 비판이 있었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비판을 감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의견이 컸다. 이 얘기인데 관련된 재판이라는 게 이화영 씨의 그 재판 신진우 부장판사의 1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판사 본인 스스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특히나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화영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선고를 하는 사람인데 내 판결을 잘못했다고 국회에 가서 희쭉희쭉거리면서 저렇게 이제 막 까불고 앉아있으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제일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화영 씨가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그 가능성보다 이화영 씨의 그 깜빵 동기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좌우로 한 명씩 배치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한쪽에다가 김영 다른 한쪽에다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10월 2일 청문회를 앞두고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한 가지를 냈어요. 단독 기사를 냈는데 이 단독 기사를 둘러싸고 민주당 쪽에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탈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고취가 돼가지고 흥분 상태라가지고 집단 지금 이제 그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거는 간단해요. 7월 12일에 이화영과 변호사 두 사람의 접경과 관련된 녹취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보했을까? 구취소의 관계자가 쌤쳐가지고 줬을까? 불가능하겠고 검찰이 무슨 뭐 줬을까? 오마이뉴스한테 불가능하겠고 뭐 이화영 측에서 뻔할 뻔처럼 오마이뉴스 측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끼리 쿵착하면서 놀고들 자시고 앉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열광하고 민주당이 막 발광하는 거에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재미난 것은 검찰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열광하는 수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드디어 뭐 이화영에 대한 휘우가 결정적인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었다. 이 난리를 민주당이 치고 있으면 검찰이 뭔가 좀 쫄았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소극적인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뭐라고 맞받아치고 있냐? 너네들 잘 걸렸다. 이 녹취록이야말로 오히려 이화영의 추가적인 범죄 험위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이고 이화영이가 또 다른 실토를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언론 플레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까지 해버렸습니까? 이 7월 12일의 녹취록을 법원에다가 증거로까지 제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던 그 녹취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이화영의 범죄 험위 그리고 또 이재명의 범죄 험위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거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지금 녹취록인데 오마이뉴스 민주당이 설명하는 거랑 검찰이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180도 다른데 도대체 녹취록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검찰이 그렇게 자신만만 했던 것인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요. 자 이게 오마이뉴스가 냈던 단독 기사입니다. 9월 30일에 냈던 기사인데 2023년도 7월 12일 이화영의 녹취록 요게 이제 얘네들 주장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날짜라는 겁니다. 대질명분 검찰이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술을 마쳤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단독 기사를 써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7월 12일에 이제 그 구치소에서 접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화영과 당시 변호사 당시 변호사가 이제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접견이 있었습니다. 40분 정도 이루어졌던 그 접견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접견을 했었을 때 이화영 씨가 내가 이제 검찰로부터 김성태에게 그렇게 이제 회유량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로했다라고 하는 날짜가 바로 7월 12일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이 되는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7월 12일에 그런 식으로 내가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1심 재판이 언제 있었습니까? 1호부터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2024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정말로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허위 자백을 했소이다 라고 김영태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면 왜 1심 재판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을 갖다가 1심 재판부에게 제출을 안 했을까? 실제로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1심 재판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녹취록을 제출을 안 했고요. 2심 재판 지난 26일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이거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천지개박을 할 만하고 검찰의 휘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2심 재판할 때 그거를 재판부에다가 제출할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1심 재판부도 신준우고 2심도 신준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게 뭐냐?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별로 건덕지도 없는 그냥 개떡 같은 얘기였던 것인데 2심 재판부까지 지금 다가오니까 뭐라도 일단 해봐야 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뭐라도 끓여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견서에서 변호인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2023년도 7월 12일 접경 과정에서의 발언은 검찰의 압박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화영 피고인이 신뢰할 수 있었던 김영태 변호사를 만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진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제출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가장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왜 이제서야 제출합니까? 1심일 때 제출했으면 되지. 지들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7월 12일에 녹취록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화영 씨가 만약에 7월 12일에 밝혔던 것처럼 내가 검찰로부터 회유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냐. 진술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지 설득력이 있겠죠. 만약에 검찰의 회유가 진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회유는 언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화영 씨가 처음으로 이재명에게 배신 때리기 전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가 진술을 다 해놓고 이화영 씨가 이재명을 배신 때리는 듯한 그런 식의 진술을 다 해놓고 그 이후에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화영 씨가 제일 처음으로 대북송군 문제가 이재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밝힌 게 언제였다? 2023년도 6월 3일. 그리고 또 이화영이가 직접 이재명한테 보고했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검찰이 회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회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6월 3일 전에 회유를 해야지 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7월 10일이 어느 시점인지를 보면 이화영이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게 방북 관련된 도움을 요청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끝낸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가 언제냐? 이화영과 이화영의 와이프 백정화 씨. 두 사람이 법원에서 사랑과 진심 개판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기 직전입니다. 상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화영 씨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두 번이나 해서 세 번 가까이나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내가 검찰한테 회유를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화영의 부부싸움 같은 게 일어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봤었을 때는 누구로부터 이화영이가 회유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이화영이가 갑자기 이제 내가 검찰로부터 회유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부인한테 회유를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어떻게 검찰한테 회유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검찰 회유 됐다라고 하는 날짜 전에 이미 이화영이가 다 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접견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녹취록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요. 이화영 씨가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한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검찰이 김성태 회장한테 하는 압박이 뭐냐.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압박을 했대요.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를 내가 모르게 내가 모르게 도와준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김용머 측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얘기했던 거. 야, 검찰이 진짜 김성태한테 회유랑 압박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이게 회유랑 압박입니까? 아니, 김성태를 지금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화영, 뭐 저기, 이화영에 대해서 감싸주십시오. 이재명을 감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다 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뭐 덮어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대문짝만에게 기사를 쓴 것도 코미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영이가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몰랐던 부분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대납 문제. 이런 얘기도 지금 꺼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게 이화영이 이재명을 도와준 것도 있는가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녹취가 되고 있다는 걸 이화영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데 앞에 변호사를 앞두고 딱 이화영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검찰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변호사비 되나 이런 거 도와줬던 것 같아요. 라고 넌지희 씨 지금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누구 얘기까지도 덧붙입니까? 김용, 측근 이런 것들까지도 덧붙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녹취록을 또 뭐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화영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이재명에 대한 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했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화영을 압박하는 마지막 카드가 다음번에는 증언을 내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진술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과 뇌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불리한 얘기를 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 김성태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화영 형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재명한테 다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다 부를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고백을 해가지고 나는 뭐 감형을 받든지 할 겁니다. 형님께서 만약에 끝까지 이거를 부인하신다면 나 어쩔 수 없어요. 형님한테 불리할 수 있는 얘기. 그게 진실이니까. 진실이 당연히 지금 이화영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이화영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형님한테 불리할 수 있는 얘기도 나는 다 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지금 오마이뉴스가 보고 있는 검찰의 어마무시한 협박과 압박이 이게 어떻게 협박과 압박입니까?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형님 나는 진실을 다 밝혔습니다. 형님 인정하십시오. 이거 인정 안 하게 되면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형님에 대해서 다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화영한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잘했습니까? 우리가 상줄 일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검찰의 무슨 협박이 드러났다. 휘유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7월 10일에 이 변호사랑 이화영 두 사람의 접견 녹취록은 뭐다?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폭로하는 또 다른 근거만 되는 것이지. 혹 때려다가 혹 지금 서너 개를 더 붙인 그런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잔머리 써도 고놈이 고놈이다. 지들 뭐 잔대가리 굴려봤자 무슨 뭐 검찰 손바닥에 있지 뭔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이쯤 됐으면 이제 포기하시고 이화영 씨도 하루빨리 김성태처럼 진실을 밝히고 감형받을 생각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